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시죠? 저희가 이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많이 모시고 작은 음악회도 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얼굴을 맞대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너무 아쉬운 마음에 25일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3프로 상담소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. 지난번에 저희 상담소에 나와서 시청자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마법피리 송솔라무씨와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그룹 여행 스케치가 미니 콘서트 열어주신다고 합니다. 올해도 저희 3프로 TV가 여러분을 위한 정말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직접 뺏고 좀 드리고 싶거든요. 그런데 아쉽게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아래 영상 아래 댓글을 좀 써주시고 양식을 좀 채워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추첨을 해서 여러분의 댁으로 정말 괜찮은 선물들 이런 옷 같은 것들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3프로 TV가 만든 3프로 다이어리 이 다이어리를 주변 분들 그리고 친구분들께 선물하시면서 힘든 이웃도 돕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언제? 25일 토요일 6시 그때 뵈어요.